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렘 내가 팬들에게 들은 말 좀 가장 감동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아 으 잘생겼다 아 2등 으 아 아 아 아 너는 남준아 너는 참된 리더다 에 지금 너가 부신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너가 부신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아 그런 거야 으 아 아 아 아 apocalypse 아아 굉장히 창의적인 아 멘트를 가지고 왜 내가 최근에 산 물건 중 가장 만족했던 것은 무엇일까요? 힌트 제 신체와 관련이 있습니다. 신체? 신체? 정국! 신단! 신단! 땡! 제이홉! 바디로션! 바디로션 땡! 속옷? 속옷? 속옷 땡!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. 슈가야! 슈가! 철봉! 철봉! 정답! 어떻게 안 해요? 열심히 턱걸이 하고 있어요? 턱걸이 하루 10개씩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 지금 어깨 각이? 이건 태어날 때부터 죄송한데 저는 띄워주시면 안 돼요. 갖고 태어난 거예요? 이만하게 해야겠어요. 이만하게 여러분들 데뷔 후에 저에게 생긴 습관을 맞추신 거예요? 뷔! 춤출 때 멤버가 눈을 못 맞춘다. 맞어. 정국 손톱을 물어뜯기셔야겠다. 띵! 그건 항상 아! 정국 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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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받아야 될 것 같아. 음악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음악 작업과 관련이 있어요. 지인! 뭔가 영감이 떠오르면 메모를 한다. 정국 정국 장비를 살 때 가사 지민! 다장을 하게 됐다. 지민! 복 쓰는 게 쉬워졌다. 띵! 복 쓰는 게 쉬워졌다. 띵! 띵! 곡을 쓰면 어떤 곡이 뜰지를 안다. 아 감이 좋아진다. 땡! 제빵! 고글을 쓸 때 항상 저장한다. 훈트 맞습니다. 아 아 매워. 예 10초마다 이제 세이브 버튼을 넣었는데 컨트롤 S를 한다는 거죠? 컨트롤 C 컨트롤 V 그 한번 예전에 녹음을 다 했다가 날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아 그건 마음 아프지. 네 오토 세이브를 설정해 놓고 이제 항상 10초마다 세이브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. 나의 패션 스타일을 세 단어로 설명한다면 지민 정말 기분 좋아 옷을 산다 입는다 만족 단계가 있네 단계가 있어요 신체 조금만 더 주세요 첫 번째 말해주세요 첫 번째 저는 옷을 입을 때 항상 도전정신이 있죠 도전 도전 만족 실패 비 성공 비 도전 만족 실패 도전 만족 픽쳐 지민 도전 만족 즐김 오케이 좋아 엔조이 엔조이 즐겨야 돼요 내가 옷을 입으면 만족을 하고 즐겨야 됩니다 픽쳐 오이 선글라스 집중해 자 우리 노래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무엇인가 푸른곰팡이 나는 대체불가 대체불가 네가 이 판을 싹쓸이 해 가사인 거예요? 비 비 I just want to help you I just want to help you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? 어떻게 하셨어요? 이게 바로 나나나 나나나 자 맞추신 분이 그 파트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? 네 맞아요 랩인데요 나의 노래 쌓인 나는 연태형 변했네 좋아 좋아 되게 예쁜 가사죠 자 지금 무대 앞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1위로 뽑힌 우리 정국 씨가 저희는 잘 알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한 BTS 노래는 어떤 노래 진 진 진 빨랐어 지차 정차 나 바로 맞으냐 뭐야 시차도 없어 왜 왜 이유가 뭐예요? 이유를 맞춰야 정답입니다 그냥 자기 노래 할 거라고 생각했죠 제 곡에도 시차도 있고 유포리아도 있고 비긴도 있는데 왜 하필 시차죠? 시차가 최근 곡이잖아요 제일 최근이니까 나 나 자 제가 가장 많은 영감을 많이 받는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? 정국 방지혁 시혁이 네 진 진 RM RM 아 맞는데 땡 BTS 아 이거 내가 땡이라고 하면 좀 그럴 거 같은데 땡 아티스트는 아미 이유는 아미는 우리의 영원한 아티스트라서 아티스트라서 응 땡 하면 좀 그러니까 딱 저스트 미버 이유 어 맞아? 어 글쎄 최근 나온 노래가 좋아서 자 정답 맞아? 홀리요 홀리 홀리 맞지? 제가 이제 롤모델이라고 하면 그 롤모델은 그냥 명칭만이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아 네 한 소주 불러오세요 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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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